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얼굴면 분석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눈도 크고 코도 얄쌍하고 얼굴도 v라인인데 무슨 비율이 안 맞아서 연예인과 같은 얼굴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눈의 크기 코에 얄쌍한 v라인 등은 정면에서 보는 2차원적 이미지이므로 3차원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간 얼굴 때 얼굴면 그리고 그 노란 사각형의 화합면부 얼굴면 그리고 파란 사각형의 그 상안면부 그 얼굴면으로 나누어서 상 중 하 안면부가 이렇게 이렇게 된 얼굴인지 혹은 뭐 좀 약간 좀 세련되게 이렇게 된 얼굴인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오늘 그 상안면부 그 이마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병원에 진료 오신 그 환자분들께 이마가 볼록하면 예뻐요 납작하면 예뻐요 하고 물어보면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연히 볼록한 게 이쁘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 강남성계의 볼록한 이마와 여기서는 뭐 이렇게 저작권 때문에 퍼블리시티권 때문에 뭐 전지현이나 송혜교의 뭐 이런 납작한 이마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이미지로 골라보면 그 그런 납작한 이마를 같이 보여주면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윗 이마 각도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왼쪽과 같이 이마가 예쁘신 분들이 그 볼록한 이 도톰한 나온 이마가 예쁘다고 해서 이런 이마에다가 그냥 이마필러 이마 지방식을 해서 그 오른쪽과 같이 그 볼록한 이마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왼쪽과 같이 이렇게 좀 눈이 깊으신 분들의 경우 이 이마가 이렇게 이마필러를 넣어서 이렇게 이마가 올라오게 되면 깊은 눈이 더 심해져서 그 옴팍 눈이 되어 가지고 그냥 눈이 더 짤까랗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분석해 보자면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뭐 이분의 쌍수하고 코는 한 상태이고 그 이마가 볼록한 분명 예쁜 얼굴인데요 저의 병원의 관상성형은 이분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뭐 장점이라고 이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목이 가늘고 이렇게 길면서 파란 화살표의 상암면부 얼굴 깊이 하늘색 화살표의 콧대 라인의 중간 얼굴 깊이 노란색의 하암면부의 얼굴 깊이가 깊은 예쁜 얼굴인데요 이런 얼굴 깊이의 화살표로는 분석이 잘 안됩니다만 이 얼굴면 분석기법으로 한번 해보면 노란선의 하암면부 얼굴면이 가장 앞으로 나가 있고 빨간 중앙면부 얼굴면이 가장 꺼져 있는데 파란 이마면이 윤기됨으로써 빨간 중앙면이 더 꺼져 보이는 얼굴형이 된 것입니다 즉 이렇게 예쁜 얼굴형에서 무리하게 파란 면을 높이다 보면 빨간 면이 더 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분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인중이 짧은 것인데요 그에 반해 단점이라고 한다면 코 옆 꺼짐으로 인해서 왼쪽과 같은 비순각이 예각 그러니까 내로우 앵글이 된 것이고요 이 빨간 얼굴 면을 윤기시키기 위해서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코 옆 꺼짐이 이렇게 윤기되게 되면 빨간 비순각이 열리면서 인중이 길어져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귀족 성형이 그러니까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코 옆 꺼짐이 올라가는 게 귀족 성형이 되겠습니다 그 귀족 성형이 무용인중 축소 패키지 성형술에 포함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얼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화상 윤기라고 해서 눈썹 뼈라고 하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마도 좀 꺼진 것 같은데 상당히 예쁜 얼굴입니다 뭐 사진상으로 보면 코필러도 했고 여기 턱필러도 지금 한 상태인데 다행히 그 이마필러는 맞지 않으셨습니다 이마도 이렇게 꺼져 있는데 왜 예쁜 것일까요 반면 오른쪽 여성은 코도 얄쌍하게 성형하고 쌍꺼풀 수술에 눈매교정도 하였고 이마도 필러를 맞아서 왼쪽에 꺼진 이마보다 좀 볼록합니다만 인상이 좀 아주 고약하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이마에 노랗게 그 필러가 들어가면서 지구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그 필러의 무게가 눈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랫 이마가 아닌 윗 이마가 볼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마가 바로 성애교 김태희 등의 이마가 되겠고요 볼록하진 않다 하더라도 아랫 이마가 최소한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러한 이마가 바로 전지현의 이마 같은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쁜 이마라인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랫 이마 그리고 또 윗 이마 또 중간 이마 또 바깥 이마 이렇게 여러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